먹머리들 안녕하세요 먹는생물입니다 오늘은 투싼플레이스 핑키초끼 도넛 케이크를 우유에 말아 먹어볼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야되었어요 폭탄은 맞아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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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하고 맛있다 맛있다 소스 고소하고 잘 먹으니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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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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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치즈소스 젤리 달콤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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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아마도 매콤하고 맛은 매콤해요 제가 사실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고소하고 이것은 매콤한 맛이에요 비주얼 흰쌀가루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한 맛 크리스마스 더 맛있네요 간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